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다지도 편안한 상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늦은 밤까지 기다리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메가스터디 역사강사 이다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담소에 왔으니까 따뜻한 차 한잔이라도 대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차 한잔은 우리가 온택트니까 준비를 하지 못했고 이렇게 장소를 준비해서 편안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사회탐구랑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현장 강의가 중단된 지가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일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학교에서 뭔가 강의를 하면 이런 줌에 익숙할 텐데 선생님 조카 다나랑 가끔 볼 때만 줌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만나서 일단 너무 반갑습니다. 이다지도 편안한 상담소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탐구 선택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해서 역사과목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실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쵸 여러분 너무 반가워요. 쨍쨍, 쨍쨍이들. 처음에 시작할 것은 동아시아사 세계사 과목의 오해와 진실 편입니다. 동아시아사랑 세계사 과목의 오해면 여러분들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도대체 동아시아사랑 세계사 과목은 선택을 하면 그런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저는 역사 진짜 좋아해서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역사 선생님도 말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어떨까요? 연표를 배웠다면 공감 좀 해달라. 여러분도 어떠세요? 오해와. 아까 기상쌤이 역사는 고인물이라고 했다고. 여러분 그것도 오해인데. 암기할 내용이 많다. 외울 게 많다. 역덕한테 쳐맞는다. 어머 쳐맞는다. 라고 하는 얘기들. 덕후가 많다. 양이 많아서 구경수에 투자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 제가 해야 되는 얘기가 이미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많이 하는 얘기는 동아시아사나 세계사나 선택하는 사람이 좀 적으니까 불리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택자 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택자 수가 적어서 불리하지는 않죠. 여러분들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선택자 수가 적어서 내가 이번에 등급이 너무 안 나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가 흔히 한 10명 정도 모여있는 내신에서 1등급 한 명만 줄 때 할 수 있는 얘기고요. 동아시아사나 세계사가 선택자 수가 적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1만 5천 명에서 2만 명까지 있는데 거기 안에서 1등급에 못 들어가는 게 내가 비단 선택자 수가 적어서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들 동아시아사랑 세계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선택자 수가 적다고는 하지만 등급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뉘어지고 여기 들어가는 상대평가는 선택자 수가 많은 과목이나 적은 과목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1등급을 받기 위한 공부의 절대적인 양 자체는 대부분의 과목이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자 수가 많은 과목 같은 경우에 무조건 내가 거기에 1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는 얘기 뭐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채팅창에도 하는 게 깔아주는 숫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깔아주는 숫자가 내가 될 거라는 생각은 못하는 거죠. 선택자 수가 많은 과목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들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9등급이 들어가는 사람도 많게 됩니다. 그거를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무조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친구가 얘기해준 것처럼 인구수대로 비례를 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나뉘어지게 되겠죠.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보면 고인물이 많아서 불리하다. 저는 이거 진짜 할 말이 많은데요, 여러분. 고인물이라고 하면 역덕을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저는 살면서 역덕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희 이제 Q&A 하는 조교들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한 친구는 4년 이렇게 한 친구들도 있는데 역덕을 본 적이 있느냐. 너무너무 잘 알아가지고 성적은 그냥 공부를 하지 않아도 막 잘 나오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잘 알았어. 그런 친구가 사실 없습니다. 친구가 얘기해주니까 역덕이 바로 선생님이셔서라고 하는데 저 정도는 돼야 사실 여러분들 역덕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역사덕후라고 하면 앞에 항상 뭐가 붙어요? 역사덕후 하면 끝이 밀떡이라고 부르던가 아니면 그 덕후 앞에 항상 어떤 특정 주제가 붙잖아요. 근데 밀리터리, 전쟁사에 대해서 탄피 종류 이런 것까지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수능에서 그거 안 나와. 실제로 역사덕후가 특정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부분이 이게 수능에서 교과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서 좋은 성적을 받는 거랑은 사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교과 내용을 처음부터 학습해서 꾸준히 따라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친구가 얘기해주는 것처럼 지역적이라고 무식하게 외웠지만 정말 열심히 해서 역사 1등급이 떴다라고 하는데 의외로 역사 과목이 정말로 재수를 하거나 아니면 N수 이상을 할 때 처음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가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보통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되냐면 저도 학교에서 교사로 있어봤지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에 배우는 과목이나 3학년 1학기에 내신으로 배우는 과목을 많이 선택하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상 깔려있는 거를 많이 선택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동아시아사, 세계사 많이 깔려있는 학교가 있나요? 거의 없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배워본 적은 없는데 재수를 하면서 내가 고3 때 좀 다른 과목에 되었어. 그래서 역사 과목은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지만 잘할 수 있을 것 같애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직접 경험도 안 해봤는데 아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하는 것만큼 그 말을 휘둘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아 왜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이런 인터넷 강의를 하신 어떤 선생님인데 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고서 소문이랑 다르게 되게 털털하시네요 라고 해서 그 소문은 어떤데요 라고 했더니 굉장히 막 도도하고 깍쟁이 같고 막 지잘난 맛에 살 것 같은 느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하셔가지고 사실 우리가 사람이나 어떤 과목이나 내가 그걸 경험해 보지도 않고서 그 학문 체계를 내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어떻하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대충 넘겨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것도 진짜 많았죠. 공부할 양이 많아서 불리하다. 이건 제가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로 얘기를 해드리면 30% 정도 맞아요. 선생님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건가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라 채팅창에 도도처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그렇겠죠. 강의에서 항상 보는 거니까 한 달만 들으시면 알겠죠. 그렇죠? 일단 공부할 양이 많다라고 하는 거를 나눠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맞다고 한 부분은 개념 학습의 양만 생각하면 적지 않죠. 이거에 대해서 개념할 양도 없습니다. 이해하면 다 머릿속에 들어온다고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개념 학습해야 되는 양이 다른 과목의 이런 학문 체계에 비해서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1등급과 만점을 받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절대적인 양 자체가 2배, 3배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저는 동아시아사, 세계사, 한국사도 가르치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있는 통합사이도 가르쳐요. 근데 통합사이 같은 경우에는 개념의 양이 진짜 적어요. 만약에 정말 개념 학습과 관련해서만 강의를 하면 15강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근데 이렇게 개념의 양이 적다고 하더라도 수능이나 시험에서는 학생들을 변별해내야 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걸 변별해내야 되면 적은 개념량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변별을 할 수 있을까? 맞아 문제풀이해서 이거를 변별해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개념에 대한 응용력이 중요해지죠. 예를 들어서 예시예요. 여러분. 1이라고 내용을 배웠으면 이게 영어로 원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한글로 1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한자로 1이라고도 나올 수 있는 게 개념이 적은 과목에 이 문제를 내는 책의 방식이죠. 응용을 하는 부분. 그런데 우리 학생이 얘기해준 것처럼 흐름만 제대로 익히면 사실 개념 학습의 양은 조금 많지만 문제를 풀 때는 1은 1이라고 나와요. 역사는 이거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했다라고밖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화도 해군을 하려다가 고민에 잠겼다. 이런 문구나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 학습만 잘 해두면 문제풀이는 자동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에서 학습할 양이 좀 있지만 그거를 다 소화해내면 다른 과목이랑 비슷하게 다 절대적인 양을 충족을 하고 1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개념은 이 친구가 얘기해줬잖아요. 응용력은 개념만 알아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흐름만 알면 쉽다고 할 수 있나요? 사실 역사에서 흐름이 되게 중요해요. 큰 흐름을 잡아 놓으면 세부적인 내용 조금 있더라도 다시 흐름 따라서 하면 그대로 다시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해보지도 않고 겁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 송, 김, 무슨, 준 학생이 연표 외우기 문제 아닌가요? 암기 너무 심하지 않은 거였는데 여러분 역사 과목에서 출제되는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앞으로 가고 있죠? 역사 문제에서 출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교육과정 평가원의 출제 기조도 단순 암기하는 문제를 지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연표 문제가 최근에 세계사 문제에서 딱 한 문제 나왔는데 흐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연표 특강 없애고 개념 강의를 탄탄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걱정하지 말고 좀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정확하게 아는 친구 있네. 연표 문제보다 사료 문제 내용의 개념을 적용하는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해와 진실 코너 1은 이렇게 하고요. 동아시아사 세계사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동아시아사랑 세계사의 장점을 제가 좀 어필을 해보자면 자 장점을 좀 어필을 해보자면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정직한 과목일 수밖에 없어요. 30만큼 공부하면 30이 나올 거고 100만큼 공부하면 10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 시험 문제가 뭐 어떤 특정 부분에서 응용력이 있게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이번에 뭐 3월에선 잘 봤는데 6월에선 완전 미끄러졌어. 이런 과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념만 탄탄하게 잘해놓으면 3월에도 4월에도 6월에도 9월에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그 부분이 나오는 거고 어? 내가 3월 달에 성적 잘 나왔는데 6월 달에 안 나왔어. 그거는 개념을 그냥 까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어? 막 시간에 막 시달려가지고 문제를 푼다던가 아니면은 아 이번에 문제 유형이 막 이게 나오면 나 완전 틀릴 텐데 라고 하는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역사는 배신이 없는 과목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도 알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내가 결실을 추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이 선택했을 때 여러분 진짜 시너지가 굉장히 있는 편이죠. 실제로 한국사가 수능 필수인데 한국사의 내용이 동아시아사에서 3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사랑 동아시아사를 하면 중국사랑 일본사 내용만 학습을 하면 되죠. 근데 동아시아사랑 세계사를 같이 하게 되면 동아시아사에서 나오는 중국사와 또 일본사의 내용 자체가 이 세계사에서 절반이라고는 하지 못해요. 근데 40%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또 세 개를 같이 하면 굉장히 시너지가 있고 공부할 양도 많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한국사 벼락치기 오래도 하냐는 한국사 벼락치기 아니고 이름 뭘까요 여러분? 그쵸? 벼락치기가 아니라 몇 시간에 끝난다? 7일의 기적 아니고요. 7일의 기적 이상하게 아는 분들 모세의 기적 아니고요 여러분. 9시간의 기적이죠. 9시간의 기적. 해가지고 올해도 개강을 하지만 한국사가 여러분 지금 사회탐구 시간이라 잠깐만 한국사 얘기해주면 한국사가 이번에는 교육과정이 바뀐 게 적용되는 첫 해예요. 작년은 조선시대 때까지 10문항, 조선시대 이후 근현대사가 10문항이면 지금은 정근대사 조선시대까지 5문항, 근현대사가 15문항이라 교재도 바뀌고 수업의 내용 체계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파악을 하시고서 한국사를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10분의 기적 여러분. 10분 해가지고 그거 귀하인 테스트도 통과 못한다고. 7번 방의 기적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그래서 같이 했을 때 시너지 효과로 학습 부담이 많이 감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채팅창으로 실제로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진짜 제가 이런데 세계사 동아시아사 선택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고민 있으면 올려주셔도 돼요. 10분 좀 너무했죠. 관리자님도 그러시네요. 10분 곱하기 54백이죠. 이제 더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동아시아사랑 세계사를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 전혀 이걸 배우지 않았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처음 배우는 사람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요. 당연히 따라갈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강의할 때 그냥 지도에서 어디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부터 처음부터 차근차근하기 때문에 내가 기본 베이스가 없어가지고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 하지 않고 차근차근 따라오셔도 됩니다. 내신에서도 선택자 수가 적은데 선택해도 괜찮을까요? 이게 사실 고민일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세계사랑 동아시아사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선생님이 학교에서 근무할 땐 세계사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가르쳤어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있을 때 제가 진짜 온몸을 던져서 가르쳐서 학교에 만약에 문과정원이 100명이면 그중에 70명은 역사를 했을 정도로 제가 다 쓸어 담았는데 학교에서 또 내신 과목으로 하더라도 선택자 수가 너무 작으면 실제로 선택하는 것 자체가 조금 걱정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내가 거기서 무조건 내가 1등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면 좀 그런 자신감으로는 선택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표 암기가 걱정되어 라고 하는데 연표 암기는 실제 해본 친구들한테 들어보면 알아요. 얘를 스토리를 흐름을 쭉 돌리고 나면은 연표를 넣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교육 과정에서 개편되고 난 다음에 평가원의 출제 기조가 바뀌고 난 다음에는 단순 암기로 자판기에서 연표를 뽑듯이 하는 문제들이 지양돼서 그런 문제보다는 흐름으로 스토리를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 암기, 연표, 1년에 무슨 일, 2년에 무슨 일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세계사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강의와 공부 방식을 추천해 주시나요? 제가 세 번째 본질에 집중하자 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 역사 감옥이 이렇게 좋으니까 세계사랑 동아시아사를 다 하세요 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오지도 않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인스타그램 DM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캐스트나 여러분들이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교 교사일 때도 그랬고 사회탐구 감옥을 어떤 감옥을 선택해야 될지가 굉장히 고민이면 주변에서 야 이 감옥은 어떻다더라 저 감옥은 어떻다더라 그거는 하지마 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내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이트건 간에 어떤 과목이건 간에 오리엔테이션이랑 맛보기 1강 정도는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죠. 그거 들어보세요. 1강 들어보면 이 학문 체계가 나랑 잘 맞는다 되게 재밌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과목이 있고 진짜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과목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보통 개념 강의를 1강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기출문제를 한 4문항 정도는 보통은 풀어주시죠. 그 기출문제도 풀어보면서 같이 1강을 맛보기를 들으면서 풀어보면서 내가 이거 공부하면 되겠는데 라고 하는 느낌이 분명히 올 거예요. 1강에서 이미. 그래서 이 학문 체계랑 나랑 잘 맞는지 내가 관심이 있는지도 중요해. 재미있어야 돼요. 1년 내내 붙잡고 공부해야 되니까. 그리고 해보면 문제도 좀 풀 수 있을만해 라고 할 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휘둘려봤던 적이 있지만 만약에 역사 과목은 덕후 많아서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서 선택자 수 적어서 선택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가 다른 과목을 선택했는데 너는 진짜 이게 전혀 맞지도 않고 내용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때 가서 6월 평가원 보고 나서 이거 다른 과목으로 바꿔볼까? 9평 끝나고 나서 바꿔볼까?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시간 낭비잖아요. 그래서 처음 선택할 때 내가 이거 진짜 재밌게 하면서 성적이 잘 나올 수 있겠는데? 만점 노려볼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으로 먼저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나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뭔가 끌리는 과목은 1강부터 온다. 선생님 면접도 얘기하지만 눈빛을 딱 보고 앉아서 한 10분 지나면 끝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할 때는 먼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략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얘기할 때 사이탐구 과목 역사 하면 동아시아사 세계사 하면 이렇게 공부 양이 좀 줄어드는 게 있어 라고 이야기를 어필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양이 적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유불리함을 따지기 전에 내가 이거를 해서 잘할 수 있는지부터 본질부터 판단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략을 고민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 지날수록 너무 얘기를 잘하는 게 역사같이 개념이 중요한 과목은 내용을 잘 이해하면 당연히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사 세계사 공부하면 한국사는 쉽게 공부할 수 있나요? 아 동아시아사를 하면 한국사가 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세계사랑 한국사가 많이 겹치지는 않기 때문에 동아시아사랑 세계사는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한국사는 굉장히 쉽고 또 막 재미있고 필수니까 가볍게 가기 때문에 동아시아사랑 세계사는 체감하는 그 난이도가 너무 다를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념을 잘 이해하고 역사의 거대한 흐름과 맥락을 배경도 알고 과정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등장인물에 대해서도 알고 이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도 탄탄하게 학습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외웠는데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불안해서 자꾸 처음부터 다시 읽게 되고 그런 뒷부분은 부족한 채로 시험을 보게 된다. 사실 이건 학습 방법과 관련된 얘기인데 좀 잘하고 있는데? 불안해서 자꾸 처음부터 다시 읽는다. 여러분 누적 학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적 학습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공부하고 난 다음에 완벽해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한 개념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도 하고 체크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는 거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나친 확신보다 조금 잘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반성하는 거 좋은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겠죠? 저 진짜 역사 별로 안 맞는데 동아시아사 내신은 나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제가 역사는 강의 듣고서 진짜 만점 받을 수 있게 라고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해도 이 과목 자체가 사실 별로 재미가 없으면 만점을 받을 수는 있어도 공부하는 과정이 막 즐겁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맞는 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비 고2인데 세계사 동아시아사 강의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겨울방학부터 시작할 거 아니면 2학년 올라가서부터 해도 될까요? 하는데 저는 이건 내신 대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수능 대비랑 내신 대비는 다른 게 수능 대비는 무조건 겨울에 쳐야 되죠. 너무 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좋지 않았다. 겨울에 공부를 해야 하지만 이 내신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2개월 전쯤에 중간고사 분량이 끝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중간고사를 치면 2월 달쯤에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부분까지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으면 좀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끝났고요. 보면서 조금 질문상 있을 만한 거 한두 개만 짚어주면 백지 복습법 최고라고 하는데 백지 복습법 진짜 좋아요. 그래서 개념 학습 일속으로 여러분들이 백지 복습을 하는 걸 권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얼개만 적어놓고 흐름을 따라가면서 하면 역사는 너무너무 쉬워져요. 역사는 기출 회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기출을 회독해서 그 문제를 그냥 외워버리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 수능에서는 처음 보는 자료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해석을 하거나 적용하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출을 완벽하게 분석을 하는 건 중요하고 이걸 여러 번 돌려서 만족감을 얻는 것은 비추입니다. 쌍사할 걸 아니면 동사사문할 걸 세계사는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제가 선택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기준들을 생각을 해서 고민을 잘해서 나한테 맞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봐봐 반말이 여러분 보세요. 잘 생각을 해보면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의 성향이라든가 나의 적성이라든가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진짜 고민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서 참고를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편안한 상담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이거 얘기하고서 서로 영영 안 볼 건 아니잖아요. 한국사로도 만날 거고 동아시아사 세계사 선생님 지금 얘기 듣고 내가 확실하게 좀 해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친구들은 곧이어서 개강할 동아시아사 세계사 개념부터 해서 여러 강의에서 다른 좋은 많은 모습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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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